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법인 계좌 개설과 적금 매체 전달사건입니다. 홍보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7공부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유죄로 대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적금 매체 및 선정관리에 있고 여기 보면 제3항에 보면 누구든지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그 행위가 뭐냐면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유통하는 행위 그러니까 적금 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내 것, 적금 매체를 보통은 신용카드 또는 OTT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대여 빌려주거나 대여 빌려받거나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것 이거 다 처벌됩니다. 피구인은 김실장이라는 정확히 본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적금 매체를 달라 그러니까 통장과 통장 아니면 현금카드 또는 OTT 이런 것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하나 만들 때마다 9만원 그러니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죠. 법인 명의의 4, 5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거기서 만든 통장이나 카드 이런 것들을 다행히 주면 계좌 하나당 9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구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어떻게 만들냐면 김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그 계좌 개설이 끝나서 카드랑 이런 거 다 받고 나면 이거를 은행 앞에 있는 김실장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실장으로부터 받은 서류죠. 근데 이 서류는 김실장으로 받았는데 이 서류의 작성자, 이 작성자에는 법인이겠죠. 이 법인의 대표는 피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김실장은 법인으로부터 그걸 받아온 거죠. 위조한 게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김실장이라는 대리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고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대리인이 김실장에게 건네준 거죠. 피구인은 진술해서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다고 들었던 건데 보이스피칭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원심은 전달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인 대표의 대리이라고 볼 수 있죠. 김 대표는 김실장이라는 사람은 이 대리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계좌 개설한 다음에 그 대리인한테 준 게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 서류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 서류를 좀 작성해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서류만 작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받아서 나한테 주면 원래 내 건데 나한테 주면 전달이냐. 내 건데 내 대리인한테 주면 전달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좌 소유주가 법인이고 그 법인에게 적금 매체를 준 거는 전달이 아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소유자가 법인인데 법인 직원한테 준 거를 전달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만들어서 본인에게 준 거니까. 본인에게 준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대업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인의 설립 경위, 이 법인, 즉 피고인은 대표로 본 적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전 동기, 이런 동기하는 거 넘겨준 이후 이 사람은 스포츠 토토를 위해서 넘겨줬다고. 법인을 운영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스포츠 토토 한다고 해서 넘겨준 거죠. 이후의 정황. 이거 다 보이스픽이 이용됐죠. 결국 타인 명의의 불법 거래를 기여하고 이걸 미필적으로 알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본인 계좌 소유자인 법인에게 줬다 하더라도 적금 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의 계좌 소유자한테 줘도 그것도 적금 매체의 전달이 된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법리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계좌 소유자에게 그 카드랑 OTT 카드를 준 것을 전달이라고 봤기 때문에 문맥의 어휘를 초과해버리는 거죠. 전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준 거를 어떻게 전달을 거냐. 그래서 원심은 전달의 문문의적 한계. 본인한테 준 거를 전달해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거죠.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 해석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기존의 범죄는 아예 별개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쓰던 어떤 법리나 해석론을 다른 범죄를 가져오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다른 범죄에서 적용되는 법리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면 무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지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예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예 판례를 구별해서 기어가는 게 나중에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전달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범죄의 목적이나 법인 뭐 쪼쪼쪼쪼쪼 하면 이거는 전달로 맞다 이렇게 봐보는 거죠.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히 UAE에서 보시는 게 좋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